2022 사회의 안전지수 TOP 50 어떤 지역이 지수가 가장 높은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사회 안전지수란 시민의 안전과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활동, 생활안전, 건강보건, 주거환경 등 4가지 분야를 조사 분석해 점수화한 평가지수입니다. 52 충남 서산시 55.31 49 울산 북구 55.32 48 인천 연수구 55.34 47 충남 아산시 55.34 46 전북 정읍시 55.42 45 경남 양산시 55.60 44위 광주 광산구 55.85 43위 서울 강서구 56.01 42위 대구 중구 56.25 41위 대구 수성구 56.29 40위 울산 울주군 56.33 39위 부산 해운대구 56.38 38위 서울 성동구 56.44 37위 부산 기장군 56.57 36위 경기 부천시 56.60 35위 제주 제주시 56.65 34위 서울 구로구 56.81 33위 서울 광진구 56.81 32위 대구 달성군 56.83 31위 서울 서대문구 56.90 30위 서울 용산구 56.93 29위 대전 서구 56.98 28위 경기 광명시 57.02 27위 서울 노원구 57.03 26위 서울 영등포구 57.19 25위 경기 유황시 57.02 24위 서울 마포구 57.29 23위 서울 양천구 57.39 22위 대전 유성구 57.40 21위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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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14위 서울 송파구 58.36 13위 서울 강동구 58.38 12위 경기 안양시 58.50 11위 서울 종로구 58.54 12위 경기 수원시 58.63 9위 충남 계룡시 58.68 8위 경기 고양시 58.93 7위 경기 화성시 58.99 6위 경기 구리시 59.04 5위 경기 용인시 59.16 4위 경기 성남시 59.46 3위 세종시 59.49 2위 서울 서초구 59.69 1위 경기 과천시 60.70 오늘은 2022 사회 안전지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주제의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